딸.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. 엄마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. 너 정우가 결혼하자고 그러지? 그치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그래서 너 뭐라고 그랬어? 싫다고. 왜? 지금이야 너무 좋지만 결국 변할 거잖아. 엄마는 아빠가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도 어떻게 다시 약속을 했어? 무섭지 않았어? 평생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, 유리야. 평생 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끝이든 그냥 그 사람이랑은 같이 가보고 싶은 거야. 그 모든 변화를 함께 보고 겪어보고 싶은 거지. 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. 꽃밭도 좋지만 가시밭 똥밭도 같이 가고 싶은 남자라면 같이 가는 거야.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이 밤중에 어딜 가? 먼저 자. 아싸. Well. пергari. 다음 시 와서